안녕하십니까 오마이스타 시간입니다. 저는 브라블스탁의 대현철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개편을 했죠. 방문 시간도 좀 줄고요. 방문 시간도 좀 변경됐습니다마는 오늘도 한 10분 맞춰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주말에 보니까 가을 단풍도 들고요. 계절은 이렇게 하염없이 가는데 주식시장에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에는 아마 지난주에 멍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입교 생각해보면 주식 매매는 자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마음고생하셔서 나중에 수익이 나면 좋은데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 이후에 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종목하고 상승하는 종목하고 차별화가 벌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100포인트 빠진 것은요. 이제는 그런 거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지금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계획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지금 현금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제 재편성해가지고요. 올라가는 쪽으로 좀 이렇게 손치미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화도 많이 하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셔가지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신행과 문자와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러블리배와 신혜가 함께하는 오마이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시에 채널 고정했더니 박앤커의 우울배 시간이어서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앞으로 한시 10분에 찾아뵐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투자의 영혼을 느낄 수 있도록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다들 출석 도장 찍자고요. MTN 오마이스타 카카오톡 앞으로 방송하면 착각 찍어서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배연철에 평생 하는 주식 투자 CD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우리 대표님 러블리 애칭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니, 오늘 안시넨카가 이거 사실은 하고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양보했어요, 러블리. 근데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지금 이쪽에.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혜씨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 아무튼 우리 안시넨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주식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웃을 날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보니까요. BH 가지고 계신 분 2만 2천 원에 15% 추가 매수해드릴까요? 했는데 글쎄요. BH 좀 잠시 후에 보고요. 기아차. 아유, 기아차. 가다가 오늘 돌멩이 맞았는데요. 주가 잘 올라갈 때는 막 더 간다고 그러고, 그렇죠? 내려갈 때는 막 더 내려간다고. 참 중권에서 리포터 쓰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좀 타이밍을 좀 맞춰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아차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부터는 방송 시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또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문자 많이 보내시고요. 지금 시향 점검할게요. 시향을 보니까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2천 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뭐 한 만 개억 이상씩 샅다파랍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는 좀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거래소 시장에서 175억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한 12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수급적인 논리로만 보면 종합주가 지수를 막 이렇게 강하게 당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2,129포인트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조금 좀 기분이 좀 언짢은 거는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주말에 다운지수,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해서 오늘 일단 상승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시작할 거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먼저 좀 손반영되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올랐으니까 이런 모습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2,100포인트는 진심으로 좀 보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서부터 일단은 뭐 저점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렇죠? 그럼 저점이 이제 만약에 이탈되면 2,100포인트가 이탈되면 그러면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소 업종 대표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매도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워낙 많지 않잖아요.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문제는 이제 거래소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북경업 테마 종목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신용 거래 하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용은 막으면 안 된다, 그렇죠? 막지 말고 일단은 신용 거래 하신 분들은 조금 줄여가지고 리스크 관리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에서 마이너스 있단 말씀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반등을 보이는 종목이라면 좀 가지고 가시면서 이런 종목이 먼저 올라와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먼저 올라오니까 그런 쪽으로 붙으셔야 되고요. 몇 종목 알려드릴게요. DPC입니다. 이거 뭐 오늘 양중해 상한가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야, 이거 뭐 그죠? 3천원 때부터 지금 2천원까지 3일 사이에 따블이 났는데 이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이유는 그렇죠? 이게 방탄소년단 얘기잖아요. 방탄소년단. 타임즈에서 차세대 리더로 선정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야, 방탄소년단 나도 한 30명만 저물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어느 시대든지 이런 스타는 있었잖아요. 싸이도 그랬고요. 아무튼 방탄소년단을 해가지고 자회사가 빅히트엔터라는 회사가 방탄소년단 회사거든요. 거기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문을 못 닫는다 그러면 단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 잡으신 분들도 오후에 만약에 이게 빠지게 된다면 물량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이 유럽투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로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마는 올라왔다가 이 갭매꾸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오늘 상한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EEC를 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요. 야, LG 디스플레이는요.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쌍바닥 만들고 그죠. 이 저점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17,000원 선언 지지선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게 이제 실적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이 좀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이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이라든지 꿈, 미래가치를 가지고 성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나빴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죠. 3만 9천 원부터 지금 작년에 6월달부터 1년 6개월 동안 빠져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는 매도하시는 건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새로 매수하신다면 1만 7천 원이 지지가 좀 돼줘야 돼요. 만약에 소녀가가 1만 7천 원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오늘도 뭐 잠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1만 7천 원 빠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하 밑에 저점 바닥 밑에 저점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소녀가는 1만 7천 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못 팔아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2만 원, 2만 3천 원 사신 분들 보고 1만 7천 원 팔라고 하면 되겠어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루미마이크로인데요. 이거는 코넥스 업체 코넥스는 우리 코스닥 밑에 비상장 회사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이오나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루미마이크로가 어떤 특별하게 사업성이 지금 주력 사업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바이오 업체를 인수하면서 재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2천 원 보시면 됩니다. 여기 2천 원 선 빠져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천 3백 원에 있으니까 2천 원 선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회사를 흡수합병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보겠다 주가를 부양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아마 좀 변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짧은 매매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종목들도 내일 정도 보시면 좋겠네요. 아까 기아차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기아차는 저희가 종목 상담 전화 얘기를 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요즘 어떻게 사셨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주식 매매해보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3년이요. 3년이요? 3년 됐는데 처음에는 좀 잘 했는데 요즘에 오히려 거꾸로 엄청 빠졌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처음 했을 때 만약에 저기 저기 돈이 안 벌렸으면 주식 안 했을 텐데, 그죠? 네, 처음에 한샘 사가지고 좀 괜찮아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쉽게 돈이 벌리네 이러면서 하셨잖아. 네, 한샘이 좀 처음에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괜찮았는데 요즘이 오히려 더욱 힘든 것 같아요. 오래되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생각이 자꾸 많아져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주의까지 100포인트 빠지면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앞으로 뭐 전체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신경을 해보고 자, 오늘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네, 일진다이아요. 일진다이아. 이거 지금 텔레비 보고 사셨다, 그죠? 이거 한참 됐어요. 이거 지금 저거 때문에 뭐 2차 전지 네, 수도차 수도차 근데 오늘 이거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수도차 탑승한다 뭐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뭐라 캤는데도 안 올라가네요. 빠질 때는 팍팍 빠지더니 네.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올라가네요. 아유, 이게 참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40%요. 아유, 많다. 네. 물타기 하셨네? 완전 물타기 안 했어요. 처음부터 40%씩 사셨어요? 네. 어머니, 사시는 농량 어디세요? 여기가 성남이요. 좀 이때 성남 가서 내가 혼내주러 갈게요. 네. 아니, 한 번에 40%지, 40%면 어떡해. 한 20%만 사지. 한 번에 팍팍 사는 스타일에 해야죠. 그래서 한 번 팍 사가지고 탁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죠? 아니요, 그 때 뭐 또 수도차가 어쩌고 해서. 아, 그럼 한참 되셨어. 오래됐어요, 오래. 네, 오래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어떡하지? 매도도 하지 못하겠고 큰일 났네. 근데 실적을 한 번 볼게요. 돈을 잘 벌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돈 잘 벌나 볼게요. 어머니, 한 번 같이 봅시다. 보면은. 일진다이아는 사실은 이게 수소차 관련보다도 고급용 다이아 있잖아요. 접사 갈 때 보면은 새 같은 거 자르고 이럴 때 보면은 다이아로 잘라야 된대요. 고급용 다이아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보면은 일진다이아 볼게요. 작년에도 한 1,200억 정도 매출을 나가지고 영업이 110억 났으니까 한 영업이익이 한 9% 정도 된다. 그죠? 근데 올해도 600억 팔아가지고 62억 났으니까 이건 사실 회사는 좋잖아요. 진짜 돈은 잘 보내, 그죠? 네. 돈은 잘 벌고 작년만큼 벌어요,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이렇게 보니까 빚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60%, 56%니까 이거는 빚보다는 내 돈이 더 많다, 회사가. 회사의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는 전체적으로 소나기 오니까 같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차는 이거는 자회사에서 자회사,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수소차 탱크를 납품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일단 돈이 벌리니까, 돈이 벌리니까 일단은 가지고 가는데 40%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2만 원 빠져버리잖아요. 2만 원 빠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빠졌었잖아, 그저께. 그래서 만약에 2만 원 빠져버리면 어머니, 내 말 들어요. 2만 원 빠져버리면 반 줄여요. 못하겠다, 목소리 보니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줄였다가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밑에서 다시 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2만 원 빠져버린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한 2,100포인트 빠지면서 한 번 정도 소나기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2만 원에서 못 줄였으면 나중에 얼마 가면 줄이냐면 1만 8천 원 가면 줄여요. 파게 돼.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2만 원을 안 팔았다 그러면 나는 평생 안 팔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매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2만 원에서 만약에 안 팔았다 그러면 나중에 1만 8천 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업무를 행보하고 있으면 거기서 자꾸 팔게 돼, 겁나서. 거기서 사실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저씨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거 팔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물려가지고 또 한 1년 있다가 놔보고 너 때문에 일진다이어 팔았어 막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올라오기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지금은 아니다 말이야. 지금은 뭐 실적이 좋고 나쁜 거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인데 2만 원은 안 빠질 거예요 어머니. 안 빠지는데 만에 하나 사람이 사는 게 모르니까. 2만 원 빠져버리면 20% 줄여가지고. 문자 보내실 줄 아시죠? 문자 잘 못해요. 문자 잘 못해요? 그럼 전화 하세요. 전화 하셔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일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기 저 열제로 오세요 열제로. 네? 아... 토요일날 또 어디 가야죠. 그래도 테레비 봤는데. 약속에서. 약속이 지금 돈 버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날 11시부터 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할 거니까. 네. 잠깐이라도 오세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지금 내가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지금 한참 길어져요 자꾸.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40%니까. 네. 2만 원 빠져버리면 20% 줄이고. 네. 우리 방송 모시고 있으면 내가 일진다니에 다시 하는 거 매수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지 않고. 야 나는 이 회사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나는 무조건 들고 갈 거야. 그러면 들고 가시면 한 1년 들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수익 나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뭐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거니까. 어머니. 네. 일단 2만 원 선 안 빠지기를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사람이 2만 원 선 빠지면 줄여야 돼요 이럴 때는 목소리가 들어가다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무료 문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 강연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내시는데요. 013-3366-8188로 이름 보내시고 한 번 접수하신 분들은 그만해요. 지금 보니까 한 10명 정도만 더 하면 못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세먼지 못 관리 잘하세요. 6183님. 제약 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있다. 255님. 종목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휴제 얘기를 하셨고요. 0889님도 이어서 바이오리더스 얘기를 하시네요. 명문 제약도 올라오고 있고 또 제약 바이오주 아니지만 5068님은 카카오.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19%인데 반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게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요즘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인터넷 대표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9님. 아 러뷔리가 무슨 뜻인가요? 네 러블리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볼매. 우리 대표님을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러블리라고 합니다. 6279님은 오스코텍을 또 물어보셨어요. 거봐요. 제약 바이오주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니까요. 명문 제약도 있고. 자 이렇게 문자 도와드렸고 카카오톡 친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 아 먼저 문선아님 오늘도 오마이스탁 인증해요. 대표님 러블리 네 잘 따라하고 계시군요. 문선아님 반갑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기상도님도 인증샷을 정말 일찌감치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접수 도와드렸습니다. 집중적으로 종목 봐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종목 있으면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러블리 배드핀님 어떤 종목부터 다시 진단해 드릴까요? 저 같은 사람을 러블리라 그래요? 네 덩글덩글 그래요? 그런데 어른 보고 귀엽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귀여운 건 사실인데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뭐 러브라는 숫자가 들어가니까 좋네요. 얼마 전에 주식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었는데 우리 러브합시다 이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들 저 러브하시는 거죠? 우리 방송 잘 봐주시고요. 오늘도 1시 10분부터 방송하니까 내일도 잘 챙겨 보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쪽에 명문제약도 있으시고요. 또 저기 카카오도 있으시고 몇 종목 있는데 빨리 좀 볼게요. 보니까 이제 키이스트부터 보겠습니다. 키이스트 보니까 이거는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거잖아요. 방탄소년단 그 얘기 때문에 지문참여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차트 모형만 보면 하나 올라와서 눌림목치고 자꾸 이제 도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가 못 가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DPC가 만약에 오늘 상한가 못 간다 그러면 키이스트도 더 빠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는 3,200원 보시면 됩니다. 소녀가 3,200원 하셔서 하시고 나는 그것이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3,200원 소녀가로 보시고요. 지금 뭐 5,000원에 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보시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호재 약재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악재 쪽으로 자꾸 반영을 하죠. 요즘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동안 캐시카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선에 와 있는데 비중이 한 10% 정도 같으시다면 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20%, 30% 되신다 그러면 지난주 저점이 9만 7천 원이 있거든요. 9만 7천 원 밑으로 들어가면 이건 좀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티시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제가 살짝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자리도 왔어요. 사실은 차트만 보면 9만 7천 원 빠지면 줄이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종목 상담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차트만 보고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좀 어렵지만 좀 버티게 하셔야 돼요. 버티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내 목 얘기해 주신 분, JW신약 이분은요. 저희 전화 연결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JW신약은 전화 연결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기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기 서울 봉촌동에 살아요. 봉촌동이면 아드님은 다 서울대학 보내셨겠네요. 네, 아니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아유,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 어머니가요, 예전에. 서울에 이사 오시면서 봉촌동에 이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봉촌동, 신림동 살아야지 아들 서울대학 보낸다고 그랬는데 걔는 저쪽에 제주도 있는 대학 갔어요. 아무튼 뭐 아주 좋은 동네인데 서울에서 그래도 그쪽은 공기는 좋은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중간 정도. 예, 아유, 어머니 좋으신데. 요즘 관악산에 아직은 단풍 아직 안 들었죠? 안 가봐서 모르셨어요. 아, 왜요?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 네, 그냥 집에서 그냥 맨날 먹고 놀아요. 아유, 그리고 먹고 노시는데도 그러면 저기 저 주식 때문에 지금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유, 주식 매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 했으면 주식하지 마시지. 네? 주식하지 마세요. 네. 주식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오늘 쫓아가야 되겠다. 네. 우리 어머니 저보다 눈이 미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너무 모르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이번에 더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원금 찾으면 그만하십시다. 네. 종목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신풍제약. 신풍제약. 얼마에 사셨어요? 8,000원에 20% 아, 8,000원에 20%면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네. 좀 올라가다 내려왔다 싶어서 샀는데 더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신풍제약은 실적은 나쁘지 않고 네. 지금 마라리아 치료제가 미국 FDA의 승인, 희귀성 약품으로 승인받았다 그래가지고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네. 우리 어머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세요? 예, 가죠. 예,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종목들 다 다니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약주 바이오주들은 앞으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네. 요거는 지금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주가 이수가 빠지면 얘 혼자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지고 가시는데 얼마에 파실까요? 글쎄요. 글쎄요. 한 1만 원 정도에 팔고 가는데 온통 신문 방송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 듣고 주식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네. 누가 알아들일 수 있는 종목 제약주 같은 거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오늘 어머니 토요일 날 을지로 오실 거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에이, 나쁘다. 을지로 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2호선 거기서 봉천동에서 2호선 타잖아요. 네. 그러시면 을지로 역으로 오시면 돼요. 네. 을지로 역으로 오시면 유진태 증권 있으니까 저게 우리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비행기 지나간다, 그죠? 네. 네. 어머니. 네. 신분 제약은 가져가시고 네. 만 원에 팔고 나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팔기 전에 저희가 방송을 보면 제가 매도하는 시점 알려드릴게요. 매도는 저하고 같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던 거 우리 첫 설명회 잠깐 좀 알려드리고 갈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2시간 동안은 여러분들하고 공개 강의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1시부터는 개별 종목 상담할 건데 11시부터 오세요. 유한타 증권 3층이에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으로 나오면 됩니다. 문자로요. 013-3366-8288 지금 문자 보내는 전화번호로 이름 보내시고요. 아니면 03-1-225-4500번으로 전화하셔서 접수하시는데 아마 10명 정도 되면 못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부터는 예비를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 자석이 많지 않으니까 오실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적어가지고 오세요.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있는데요. 우리 저기 또 안시랭카 우리 선물 줘야 되니까 잠시 후에 삼성전기하고 SK하니스 말씀드릴게요. 안시랭카 불러볼게요. 선물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연철의 평생하는 조식 투자 CD와 함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당첨자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쯤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당첨자도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정성드럽게 사진 보내주신 네 분. 먼저 CD는 Y10님, 사랑하는 형제님, 커피 쿠폰은 하이님, 기상도님 이렇게 네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일스탁 방송 후에도 소통의 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2의 노마일스탁,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10분에는 이상로 전문가가 계좌를 새빨갛게 만들어드린다고 합니다. 비장의 무기까지 공개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베드핀님, 그럼 우리는 못다한 상담으로 이어갈까요? 네, 지금 뭐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오늘 두 종목만 말씀드릴 텐데요. 저기, 저희는 수요일까지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 화, 수만 제가 나오니까 목요일날 오셔가지고 찾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기아차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기아차는 3분기 실적이 나빠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그 얘기 다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원선 여기 보시면 돼요. 2만 9,450원이 저점이었는데 3만 원선 빠지지 않으면 가지고 가시고요. 나는 기아차를 가지고 1년 이상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지금은 파시는 데는 아닌데 조금 빠르게 하시겠다 그러면 일단 3만 원선, 저기, 손주가로 보시고요. 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우리가 지금 MLCC가 실적이 좋아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못 가는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반등 주는 구간에서 잘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주가는 12만 5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하니스인데 SK하니스도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4분기는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이번 반등 구간에서 잘 팔고 나오시고요. 만약에 6만 9천 원 빠져버리면 이거는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는 또 내일 1시 10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